1. 5. 5. 5. 8. 8. 8. 8. 9. 9. 10. 10. 10. 9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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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. 10. 10. 10. 저희가 오늘 데이트를 할 거예요, 하루 종일. 아 추워. 요즘에 거기서 따로 보신 적 있나요? 아니요. 야, 이따 좀 하지. 아, 이따요?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. 저희 자주 볼 거예요. 너무 자주 먹고. 유일한 동갑내기이다 보니까 아주 자주 만나요. 어디 가지? 아니, 일단 나는 해보고 싶은 얘기. 아, 우리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? 뭐? 사격 막 이런 거? 오! 나 진짜 잘해. 나도 잘해. 내가 진짜 잘해. 내기하는 걸로. 저는 진짜 잘해요. 여기 애인데, 여기 그냥 들어가요? 들어갈까요? 오, 대박. 들어갑시다. 아 추워. 아 추워. 아 추워. 너 한 번 해줘 봐. 잠깐만, 이거 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어딨어? 우와! 잘하지 않나요? 잘하지 않나요? 이거 누구야? 뭐... 싸움도 나쁘진 않네요. 뭐? 뭐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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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 나오지? 성격 나오지? 여기가 좀 더 잘했어요. 여기가 좀 더 잘했어요. 들으셨다. 아싸. 여기도 잘하셨는데 여기가 좀 더 잘했어요. 어, 왜? 보세요, 저는. 그래도 저 이렇게... 아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도 끝나지? 이거 이거 이겼다면 이상한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것도 이뻐요. 가운데만 엄청 따는데 얘만 세고 가만히 안 돼. 둘 중에 누가 이긴 거야? 아, 여기가 이긴 거야. 오케이. 아, 이제 다...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. 아, 이거 봐. 오케이. 다음 팀으로. 오케이. 아니, 이거 진짜 안 보여. 어? 나는 라식거리라. 아니, 나 너무 잘하는데? 보이세요, 저거? 오마이갓. 군대 가면 총 쏴요? 그럼. 잘 쏘시면 휴가도 나오죠. 오빠가 갔다 오셨지? 응. 근데 우리 오빠가 휴가는 안 나오더라. 잠깐만, 나 왜 하나도 없어? 이거 맞아? 음... 오케이. 오케이. 네. 네. 이렇게 위에 한 번 빨리 찍어둘래? 이거요? 네. 이거요? 어우. 어우. 저 진짜 잘하지 않아요? 저 진짜 잘하지 않아요? 네, 총은 쫓이네. 그러니까. 네. 저 총을 좀 싸야겠다. 여기. 이게 진짜 소름. 끝. 어메이징하다. 저는... 어렵네요, 이게 근데. 예스! 진짜 잘했는데? 또 내가 이겼지? 응. 젤까지 잘한다고 될 건데. 원래 젤까지 잘한다고 될 건데. 민지의 젤까지 잘 못하는 거야, 진짜. 고등학교 때 진짜 안 와봤어요. 네. 이제 막 이런 코노 많이 가고. 난 코노라 하는구나. 왜, 너 뭐라 해? 경로도 있잖아. 나 코노야. 그치? 어. 어, 여긴 또 뭐야? 이거 찍고 싶어. 어, 이거 찍어도 돼요? 찍어도 돼요? 돼요? 아, 찍자. 여기 근데 진짜 잘 나온다고 했어. 너 찍어보고 싶었어. 아, 너 찍어보고 싶었어. 토끼, 토끼 있다 저기. 토끼. 감사합니다. 너 뭐 할래? 나 이거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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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트 걸. 아, 너. 아, 너. 아, 너. 아, 너. 아, 너. 사실 멤버들하고 이거 더 찍어보고 싶은데. 아직 김현이랑 밖에 안 찍었거든요. 수당이랑 차. 우리 토끼, 토끼즈니까. 주제는 토끼로 하자. 하이. 아, 너. 아, 너. 아, 너. 아, 어떡해. 아, 너. 아, 너. 아, 너. 아, 너. 손을. 응? 왜? 나 떨어? 막상기. 아, 너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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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아, 너. 딸기. 응. 응. 이런, 이런. 나 이거 좀. 좋아. 응. 나 너무 웃긴데? 어, 근데 괜찮은데요? 이거 저희가 리버스에 올려줄게요. 라켓을. 아니, 근데 재밌다. 그니까. 뭔가 중학교 때로 돌아온 느낌이야 재밌어요 넥스트 데이트 장소는 바로 뭐죠? 이제 사주를 보러 가야죠 신장이 됐기 때문에 또 봐줘야죠 근데 사주는 맹신하면 안 돼요 뭐든지 맞지 맞지 재미로 하는 거란다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양꼬치에 꽂혔다고 여기 양꼬치 골목이거든요 아니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긴 줄 양꼬치가 많아 아 곱창이구나 아니 너 졌잖아 맞아 양꼬치 사줘 양꼬치? 양꼬치에 허그까지 손 들어주는 걸로 오케이 또 오늘 안 사줘도 되잖아 그쵸 오늘 안 사고 둘이 가서 인증을 해도 되잖아 난 꺼바로우도 먹을 테야 오케이 너가 사는 거죠 응 근데 저 오늘 데이트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수다미를 봤을 때 수다미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건가? 이러고 제가 말을 걸었었는데 이제는 수다미가 워낙 조용한 친구라는 걸 알아서 저희 둘이 있으면 제가 너 질문을 안 하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만 한다고요? 나는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나 진짜 열심히는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았어 어딨지? 어딘가? 여기 카레집인데 아 여기요? 가봅시다 네 난 진짜로 열심히 말 걸었는데 둘 다 아이잖아 성함이 누가 먼저 보셨어? 저 이수단 사조를 본 적이 있어요? 네 저 예전에 힘든 일도 좀 있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운 교체 시기라서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눈에는 운이 좋아지면 매년 자기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 아가씨가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무가 여기 하나 있고 옆에 나무가 두 개나 있어서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음 맞아요 주체적인 사람은 나쁜 말로 고집이 센 건데 좋은 말로 주체적이다 내 인생 내 거니까 건들지 말아야 돼 아름다 근데 이 여자친구 꽤 의리가 있는 사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나를 뜻하면서 내 옆에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한 번 친하면 끝까지 믿는다 나한테는 친구도 안 돼 그래서 의리녀를 났어요 의리녀를 났어요 의리녀를 났어요 의리녀를 났어요 또 공부도 좀 안 맞아요 여기 점수가 이렇게 많은 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나무가 난데요 이건 사실 물이 겨울에 타는데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겨울에 타 나면 추워요 나무가 겨울에 타는데 물 주면 어떻게 돼요? 얼어요 얼어버리겠지 그래서 아가씨는 물을 싫어하는데 이게 공부야 이게 공부야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하든 발레를 하든 춤을 추든 항상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하라고 안 부르고요 근데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죠 아 웃겨 이게 벼락치기만 가능하다 재물운은 여기 돈이거든요 재물운이 상당히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어우 제일 부러운데 응 근데 재물운이 좋은 거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아요 잘 모르지는 않아요 어 어떡해 많이 벌고 많이 쓰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좋네 넌 전 떨어지는 상태 아냐 많이 들어오는데 다 써버리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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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 박민지요 민지요 네 자 이 물이 지금 봄에 태어나서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가 이게 220이나 보는데 이게 이제 일보기구 생명력을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게 소년의 소년 같은 기운이거든요 젊은 기운이요 그냥 어린이 같은 기운 그러니까 사주 보면 되게 밝아요 여기 명랑하고 밝은 걸 뜻하는데 이 어린 사람들이 어떤 걸 갖고 있는 그 폐기 어떤 정면 이런 것들이 지금 사주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달리는 건 잘하는데 브레이크가 좀 없어서 나중에 뭐 건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브레이크 조절을 잘해요 관운은 원래 이제 시어문이나 상을 받거나 뭐 당선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관운이 괜찮아요 관운이 좋으니까 공부를 한 거에 비하면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와요 음 이 사주는 사실 머리로 보면은 일반 쪽으로 가도 되게 잘 돼요 되게 화려한 쪽으로 안 가고 일반 쪽으로 가도 춤을 좋은 머리로 갖고 있는데 요거를 좀 활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주가 가벼워갖고 막 들떠갖고 막 뛰었다가 넘어진다든지 가빠진다든지 우와 웬낙 그러시는데 막 벌렁되는데 마음은 정확히 봤는데 목이 아직 안 따라와 우와 맨날 넘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에서도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너가 조심해야 되고 무거운 걸 몸에다 하고 다니면 손흥원처럼 이게 나를 이렇게 어? 족쇠처럼 가두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좀 조심하게 돼요 요새 이제 금속이나무로 하고 다니고 금속이나무로 하고 다니고 금속이나무로 체인을 하고 다니고 모래를 하고 다니고 모래를 하고 인정 사주가 훨씬 더 에너지가 커요 음 그러면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인 거야 응 엄마랑 딸궁합이야 아 여기가 엄마 어 얘 소부리고 여기 작은 나무니까 손이 많이 가는 애 얘는 자기는 동일심이 강한 애긴 한데 어쩜지 손이 많이 가더라 약간 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같이 마음이 막 쓰여요 어 마음이 좀 쓰이는 거를 엄마랑 딸궁합이라고 다 보고 나왔습니다 아 추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벌써 이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졌는데 사실 저희 둘 다 아이여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만남을 누군가 추진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뭔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양꼬치 먹으려고요 왜냐면 내기 졌으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좋대요 여러분 토끼의 해 23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크릿 넘버도 더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